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스스로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지혜이니 복숭아 내 뜻만은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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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